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흘 동안 안동시 낙동강변과 하회마을 등지에서 열립니다. 야누스 축제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탈춤 축제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3개국, 14개 외국 공연단과 국내 전통 탈춤 공연단 등이 참가해 신명나는 춤판을 펼칩니다. 안동 원도심에서 시민 천여 명이 함께하는 비탈 및 난장의 의료도 마스크 버스킹 대회, 주한대사 일행 방문, 태국의 날 운영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거리가 마련됩니다.